야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기 아닌가 보다 절로 가라 야 하나 줘 왜 자꾸 안 넘어지려고 그래 야 이거 발칼탕 좋다 이거 Because it's too hot 대박이다 이거 발칼탕 형님 추천한 거 있잖아요 발까는 거 어 되게 따뜻하더라고 지금 안 추워 야 너 그거 물 들어올 걸 나 랩으로 갖고 왔어 제 거는 안 들어오는데 네 거는 들어와 저 거는 고어택스야 형 고어택스랑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야 이거 완전 여름용이야 그냥 어색은 반주차드라 아 이거 계속 어? 야 야 야 어떻게 할래 한 번 내려가볼게 끝낼래? 형 내려가고 형 저기 2공이 있잖아요 2공이 탈수있잖아요 2공이 형 타고 봐야할 것 같아요 2공이가 뭐야 엄마한테 어딨어 저쪽 뒤로 돌아간 둘레길 갈지 여수 있는데 거기도 오늘 셀걸? 가만? 나도 기다려야 할거야 자 다음으로 가세요 조심 조심 야 같이 가 빨리 야 누가 가 나 얘 따라가야지 가야지 찍지 앞에서 쟤네를 찍으라고? 쟤네 미친 애들이야 야 노브랙 오 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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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힐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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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어디있어 굴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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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이랑 왔다 오오오 이거 뭐야 야 같이 가자 애들하고 아하하 애를 못 내려온다 지금 야 기다리다 같이 가자 여기서부터 위험해 이제 아 여기를 계신 미친 속도로 이렇게 다녔다는거야 이렇게 아 여기말고 배군사 어쨌든 왜 오우씨 형 라쿤 남편이 하면 안돼 가요 일로와 너 뒤로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We 아 아 아 예 아 오늘 시야 수로도 다치면 안되대 아 어 야 여기 수리사는 오늘 저 뭐야 배럴이 오자고 했다. 내가 오자고 한 거 아니다. 아 이거? 야 이런날은 자전거 타러 오는 거 아니구나. 하하하하하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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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내려놓으면 가겠지? 우와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악 이야 이게 집중도가 으으 야수로 기다리게 수로 수로 중간에 한 번씩 기다려 수로 안 와 야 대박했어 야 생각보다 분량이 너무 안 남는데 야 앞으로 두 명은 좀 빨리 달려 허허허허헣 하자하자하자 우우우우우 자 손에 여기가 아직 날짜 안해 아냐아냐 여기여기 라인이 야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기 아닌가 보다 절로 가라 제발 제발 오우 미끄리네 야 얘 아 얘들은 뉴트럴 하네 아 얘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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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이색 잠깐만 있어야겠어 야 여기서 딱 찍으면 돼 여기가 끝에가 끝에로 서 꾹꾹? 야 돌이형 넌 멀어 여기 여기 조심해 넘어가지마 아 뭐해 여기 저거 저거야 보도야 보도 아 이제 손 찌린다